의심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분기 양극화 지표가 나왔던 지난 5월 청와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별도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보사연의 분석 책임자는 새로운 통계 방식을 제안했는데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계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제안했던 그 책임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5일 청와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자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통계청에 1분기 가계소득 자료를 보냈고 이틀 뒤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결과는 청와대가 반길만 했습니다. 조사 방식만 바꿔도 양극화가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 방식은 가처분 소득 집계에서 퇴직금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 등 비경상 소득을 제외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애당초 12.8% 감소로 집계됐던 하위 20%층의 소득이 2.3%만 감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의 소득은 3% 감소에서 3% 증가로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 분석의 책임자는 당시 소득 보장 정책 연구실장, 지난 26일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이었습니다. 강청장도 당시 연구원으로서 새로운 방식을 통해 통계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맞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비정규직 통계 조사 방식의 손질을 검토하기로 해 통계 분식 논란을 키웠습니다.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 노동계는 그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처리되는 항목을 정교하게 바꾸기로 했는데 새 방식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수가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신우서입니다.